아빠! 아빠! 5, 6, 7, 4!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문은 다 했겠지 화이팅!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슴코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길거리에 트리워 그리고 캐롤이 엄청 많이 들리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양한 언어로 크리스마스 인사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태용시부터 먼저 하세요. 저 먼저 하면 돼요? 네, 먼저 하세요.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일본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저는 멋있게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한국어!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오케이! 자, 중국어 갑니다. 샹탄 콰일러! 그리고 조이유 노엘!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여튼 스포스! 슈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uler 유전히 섹시하 seller은